아시아 모델들의 축제 한바당 2012 카라 축하드립니다 카라는 2007년 울지대 앨범 우흥님으로 데뷔한 뒤 결국 합직한 이미지로 많은 남성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섹시하고 성적미가 넘치는 모습으로 점심으로 그야말로 적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특히 일본 활동을 통해 일본 최고의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카라가 이렇게 멋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DSP 사장님 그리고 많은 회사 여러분 도와주신 많은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멤버들의 부모님 이렇게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하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카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카밀리아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카라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인기가 많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배우 부문 시상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동천 부원장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sub indo by broth3rmax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